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꾹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추첨해서 커넥트 영화표를 1인 이메일 총 15분께 나눠드립니다. 오, 완전 신기하다. 와, 요즘 어플 진짜 좋네. 아, 완전 웃겨.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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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만 보이는 존재의 타깃이 된 소년, 올리버. 그리고 엄마, 사라. 두 사람이 또 다른 뒤집힌 세계로부터 도망치려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이 다시 한번 만나 선사하는 미스테리 온택트 호러. 에나벨 인형의 주인, 던원의 촬영감독까지 합세해서 엄청난 공포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커넥트의 감독인 제이콥 체이스 감독은 아쿠아맨,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발굴한 신인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서 없어선 안 될 핸드폰, 그리고 디지털 기기와 이어진 공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영화 커넥트 티켓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실시간 랜덤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1인당 이메일 커넥트 영화표를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따로 메일을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보내드린 그 메일 주소로 다시 꼭 답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이메일 주소가 이 아래에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며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꼭 이 이메일 주소로 답장을 해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적어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막시와 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영화 커넥트 티켓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